안녕하세요. 삼성융권에서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산업을 맡고 있는 장정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전망 이슈와 산업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장표는 글로벌 2차전지의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이 한 해 차트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여기에 600만 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320만 대 정도 제가 3.2로 표시하겠습니다. 320만 대 정도 됐으니까 성장률로만 따지면 거의 95%에 대한 성장이죠. 2차전지가 전기차 때문에 많이 커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올해 유독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았습니다. 그거는 보시는 것처럼 내연기관의 판매량이 지금 회색 바 차트인데요. 회색에 대한 부분들이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거의 평행, 플랫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전기차 시장이 이미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신차 판매 대비 전기차 판매 비중인데요. 저희가 라인 차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차 대비 전기차 판매 비중은 8.8%인데요. 작년이 4.2%였으니까 판매 비중으로 따져도 2배에 가까운 성장을 했죠. 이제 내년이 궁금합니다. 내년은 저희가 볼 때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900만 대까지 근처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예측치는 894만 대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봤을 때 전기차, 올해 대비 봤을 때 내년의 전기차 시장은 40%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신차 대비 전기차의 판매 비중인데 저희가 보는 것은 10.8%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8%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2차 전지의 전방 산업인 전기차가 시장 확대가 되면서 거의 10년 정도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전기차의 대중화 시점에서 우리가 2차 전지 산업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죠. 오른쪽 보시면 이 부분들을 배터리로 한번 환산해 본 건데요. 2위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2021년 378기가와트와트에서 저희가 2025년 1300기가, 다시 말씀해 1.3테라와트 정도. 성장률으로 따지면 거의 4배 가까운 성장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는 이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어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판매를 확대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를 넘어서는 판매 비중, 선택 비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민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뽑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되게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첫 번째로는 전기차가 대중화됐을 때 어떠한 배터리 기술들이 과연 주류가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LFP, 그 다음에 하이니켈 삼원계로 표현되는 삼원계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시죠. 그걸 따지려면 저희가 전기차 대중화가 됐을 때 어떤 형태의 성능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고 선택을 받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범주가 여기서 보시면 주행거리라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한 소비자들이 100년 동안 경험치로 검증을 받았던 마일리지는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412마일. 지금 보시는 412마일은 미국 시장의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정도의 주행거리라면 충분히 선택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지금 미디언 값인데요. 이 미디언 값이라는 얘기는 분포상 사이클을 그려보면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412마일이니까 이제 그거를 전기차로 들어와서 전기차도 대중화된다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주행거리를 채워야 될까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고민을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전기차의 마일리지는 여기 보면 259마일입니다. 259마일이라는 얘기는 400마일까지 가려면 적어도 140마일 이상을 보완해야 되는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주행거리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내연기관의 평균값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맞출 수 있겠냐가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제가 디테일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고 보고서에 담긴 했지만 주요한 숫자들만 한번 짚어넘어가 보겠습니다. 400마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100킬로와트하워가 필요합니다. 보통 킬로와트하워당 4마일을 설명하니까 우리가 400마일을 주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은 100킬로와트하워가 돼야 되는데요. 이 100킬로와트하워에 대한 배터리를 차량에 실은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지금 팩하고 셀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냥 편하게 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셀 기준의 에너지 밀도는 380와트하워 퍼 킬로그램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전망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400마일을 달리기 위해서 380와트하워라는 에너지 밀도가 구현이 돼야 되는 게 배터리 업체가 완성차 업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CAT라는 중국 업체가 발표한 이 장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기준으로 회색선은 지금 상용 적용화되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들이 LFP, 그 다음에 여기는 NCM622라는 지금 범용 3원계, 그 다음에 위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까처럼 400마일이라는 대중화된 전기차를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셀 에너지 밀도로 380와트하워라는 에너지 밀도는 누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구현할 수 있겠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LFP는 보시는 것처럼 CATL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맥스 200와트하워 그림이고요. 기술 개발에서 파란 색상으로 가는 것은 자기네가 앞으로 R&D 통해서 확보해 내야겠다는 기술이죠. 그게 맥스 230와트하워입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달성해야 될 380와트하워보다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 개선이 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이니켈 볼까요? 이게 하이니켈이고 하이니켈인데 여기는 하이니켈 중에서도 음극재에 대해서 밀도 개선을 한 여기서는 SIOX라고 해서 실리콘 산화물의 케이스를 넣었긴 했는데 그러면 CATL이 주장에 따르면 기존 240에서 300대던 것을 300에서 400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앞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됐을 때 400마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 테크놀로지, 기본 기술은 바로 이 하이니켈의 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 한 해 올해 테슬라가 LFP 확대한다는 뉴스 때문에 많이들 시장에서 우려를 보이셨는데 내년에도 동일한 논리로 만약에 한국의 배터리 업체나 아니면 양극재 업체들이 조정폭이 길어진다면 이 이유 때문에 길어진다면 저희들은 편하게 44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이고요. 두 번째 내년에 주목할 부분들은 원소재 가격 급등입니다. 원소재 가격이라는 얘기는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매체 소재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여기서 보시면 리튬입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2016년, 18년에 커머더티 버블이라고 얘기할 때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4분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여기까지는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루어진 그림이라면 이 뒷단의 부분은 4분기인데 이 가격 부분들은 언제 배터리 업체가 완성차 업체에 넘어갈 거냐면 내년 1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비단 리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소재, 지금 맨 왼쪽에 보이는 거는 전액에 들어가는 기본 범용 전해제는 LIPF6이고요. 오른쪽 두 개는 바인더 제품들이에요. 바인더라는 얘기는 양극재나 음극재나 재료를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는 흔히 얘기하는 풀과 딱 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데 비중은 크지 않아요. 다만 지금 이 올라간 가격 구간이 어느 구간부터 올라갔냐면 2021년 올해 하반기부터 올라갔어요. 올라간 폭이 거의 4배. 여기 R142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PVDF 원재료인데 PVR142가 올라가면서 PVDF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추세가 모든 소재에 걸쳐서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내년 전반적으로 배터리 가격의 원자적 코스트가 올라가면서 배터리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의 판가 정가를 할 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들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적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다시 푸시백이 일어나겠죠. 무슨 얘기냐면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선한테 가격 내고를 다시 하는 그림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가격 정가가 용이한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들의 주가 차별화도 내년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는 테슬라가 항상 노이즈 써주는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메이커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의 내년 주목할 것은 4680셀이 본격적으로 양산 적용되는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4680셀을 통해서 코스트 절감은 이만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디자인부터 공정, 특히나 공정에서 건식 전국 공정이 적용된다라고 테슬라 얘기처럼 적용이 되면 공정 비용 자체가 코스트가 75%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가 4680셀을 들고 양산 차종에 적용하는 순간 테슬라와 경쟁해야 되는 글로벌 완성차 입장에서 보면 이 4680셀과 비슷한 형태의 포맷과 공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형 원통용 업체 찾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글로벌이 소형 원통용 제조 캐파를 의미 있게 갖고 있는 게 지금 보시는 배터리 3, 4 있죠. 파나소닉과 한국의 두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파나소닉의 50기가 와트원은 전량이 테슬라에 묶여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반면에 LG화학과 SDI는 테슬라의 일부, LG화학은 테슬라의 일부 공급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전동 공급, SDI는 리비안이라는 미국 업체에 일부 공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동 공급. 이 얘기는 완성차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두 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구애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거는 주가의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이 내년에 확대될 겁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선언도 있었고 폭스바겐 선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주전자 재료가 유일하게 실리콘 소재를 섞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SIOX라는 선택하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 한솔, 동진, SK, SKC 포함해서 실리콘, 카본 소재의 나노 사이즈에 입장해가지고 양산 적용하려고 하는 그림들이 생기죠. 이들 업체들이 과연 누구한테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공급할 거냐가 전부 다 이 실리콘 소재의 주가의 리레이팅을 갖고 올 수 있는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보십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내년 한 해는 이 픽업 트럭. 한국에서는 되게 낯설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되게 보편화된 픽업 트럭의 성장 가능성을 한번 보십사.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는 걸출한 모델도 있긴 하지만 지금 픽업 트럭 시장에서 넘버 원인 F-150 포드 차종입니다. 이 F-150의 라이트닝이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선주문이 지금 20만 대로 예상치를 초과해서 북클로징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 특히나 픽업 트럭의 소비자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시장은 전 세계 픽업 트럭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고요. 미국 자동차 판매로만 비교해봐도 20%입니다. 근데 이 시장은 독특하게도 USMCA라는 북미자유협정 때문에 영내 생산 비중이 75%를 이상 맞추지 못하면 관세가 25%예요. 제가 마이너스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자동차 업체 마진이 미드 투 하이 싱글, 잘해야 10%라고 얘기했을 때 이 관세 가지고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세는 다 픽업 트럭에 대한 타겟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픽업 트럭이 영내 생산을 맞추지 못하면 경쟁이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공급선을 생각하면 한국이 당연히 유리하죠. 두 번째는 이 배터리 용량인데 배터리 용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2배, 3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반 승용차보다 무게를 많이 실어야 되는, 그걸 소화해야 되는 그림, 그리고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 배터리로 소화하기 때문에 승용차 대비 2배 내지는 3배에 가까운 배터리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드의 배터리 용량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20만 대의 선주문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다 합치면 맥스로 35기가와트와 넘어갑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네바다 기가 팩토리 펩 하나를 그냥 통째로 갖다 써야만이 포드의 F-10 라이트닝을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국의 셋업체, 한국의 양극제업체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벤트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저희가 투자 전략 차원에서 종목을 한번 정리해보면 셋업체에서는 내년에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1월 27일자로 상정되는데 그 전까지는 SK이노베이션 보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가 70조에 시작이 되겠지만 100조 넘어가는 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왜 CATL의 시가총액이 250조 왔다 갔다 하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100조를 넘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비해서 얼마만큼 할인을 받고 있냐에 따라서 저희가 SK이노베이션을 더 푸시할 수 있을지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을 새롭게 탑픽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재주의에 대해서 저희 탑픽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양극제, 음극제, 그 다음에 분리막까지 4대 소재를 보면 한국업체가 중국업체보다 비쌉니다. 이 비싼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서스테인러블하게, 지속가능하게 그랬을 때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라면 천재,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렇게 평균감 레벨에 있고 그 중에서도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이슬 중에 소재,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 원자재 가격의 가격 정가가 용이한 업체를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첨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 소재 중에서도 양극제선, 에코프로, 음극제선, 한솔케미컬 그 다음에 분리막은 단일 종목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기는 없지만 동박 같은 경우에는 SKC까지 저희가 바라보고 내년 투자 전략을 짜면 어떻게 보면 좋은 주가 수익률로 좀 보답을 받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2차전지 산업에 대한 내년 글로벌 이슈와 전망들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